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 뽀로카브라운드의 안의 내부 표면을 각 2만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발광체가 아주 눈부시게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요. 보기 힘들 정도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체 발광하는 거죠.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새로운 에너지 측면에서 강한 원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소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분석소였습니다.